유아한 흑끄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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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 작품 저기 예전 남편 아니에요? 예전남편이 아니야! 아닌 것 같아 배고파 유아한 어 물러기 뭐야? 일단 한번 가볼게요 가야 돼! 액션! 와우! 우리 앞서 본 거 뭐야? 뭐야? 뭐 한 거야? 나? 누나 보기 좀 이게 너무 진지해지는데 불가능 대체 어디에? 잡힌 이미지 이빨도 다이어트에 포기해 보여줄 줄 난 네버룩 컷! 다르네 액션 달라 와 이거 왜 이렇게 멋있어? 그래 뮤직비디오가 이래야지 파이팅! 액션! 광고를 갖다 광고 이 오름이 너무 커졌어! 유영이 봐 유영이가 섹시한 연인이네 프로패셔널하다 어머어머어머어머 방금 웃었어 꼴보기 싫어 미치겠다 어?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 사막이야 뭐야? 점점 웃는 거야? 나는 예능으로 안 갔으면 좋겠는데 이 친구는 오 멋있다 이거 와우! 오피스 볼 것 같아 아우 멋있다 멋있다 야 멋있어 얘는 왜 다 멋있지? 확실히 뭐해도 멋있다 아이돌에는 확실히 새 옷 때랑 다른 확실히 새 옷 때랑 다른 확실히 새 옷 때랑 다른 면접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해가 나서 그런 거야 형 형 형도 멋있었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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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 이거 따로 우영이 피아노 올라가서 제스처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피아노 오 한번 물어볼게요 감독님한테 아 우영이 그 피아노 위에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응 밑에 제가 있어야 될 거 같긴 하거든요 그림상 밑에 제가 있어야 될 거 같긴 하거든요 그림상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나 그림이 비잖아요 우리가 왜냐면 또 아니 저기 스테이셜 안 바빠요 애들? 아 스테이셜 안 바빠요 스테이셜 안 바빠요? 아니 뭐 이리 안 봐요? 아 제가 보나 직원들이 뭐야 말벌소인데 이거? 어이 말벌소 가면 가야겠다 집에 가야겠다 말 버른다 되게 바쁘신 분인 줄 알았는데 난 초대받지 않은 손님인가 봐 아이 왜 그래 왜 아니야 예능 아니에요 예능 나도 피디님 있어서 너무 좋은데 아니죠? 저 그럼 가도 돼요 여기? 태연아 밑에 앉아있으세요 아니 뭐 말벌소리가 이렇게 크게 나 아 500마리 온 거 같은데? 바로 갈까요? 네 저는 준비됐습니다 오겠습니다 둘 둘 액션 너도 알지 솔직히 배보 맘을 시키는 대로 해 오늘은 제목처럼 never yeah 아무 말 하지 마 예 빼고 절대로 내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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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끝 아 오케이 여기 끝 아직 한 발 남았어 저쪽에서 딴 데서 할 건데 지금 해 잠깐 보고 알려드릴게요 예 언밸런스 하는 부분이죠 왜냐면 제가 나와야 돼요 네 아니 진짜 이게 제가 나와야지 우영이가 그 다음 소개될 수 있는 거라서 좀 나와요 나오세요 야 너 단추를 어디까지 풀었어 인마 그래 그리고 마지막에 아니 중간에 댄스 근데 댄스 하는 부분이 카메라 있으면 제가 쌍 나타났어요 댄스 이러고 있잖아요 어디서 나올까요? 댄 같은 소리가 들때 나와요 빨리 너 뭐하는 거야 저희 그냥 경찰에 신고를 해요 빨리 그게 빠를 거 같아 나도요 내가 정리하고 올게 내가 정리하고 올게 괜찮아 뭘 정리하는 거야 저 언제 나와요 감독님? 아니면 나도를 제가 데리고 나갔다 올게 그게 낫겠죠 그게 낫겠죠 우영이 아니 저기 저기 1절 랩에서 나왔잖아요 제가 2절 랩에도 나와야 돼요 왜냐면은 힙합이니까 오케이 그렇죠 힙합이 랩이요 우재씨 우재씨랑 같이 한번 가죠 저 진짜 랩에서 나오고 싶어요 자 장우영씨 준비됐으면 바로 계속해서 촬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뮤직게임 촬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배우 장우영씨 준비가 되면 감독님께서 잠깐 쉬고 계신다고 나보고 조금 진행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어 그게 자 우리 장우영씨가 준비가 되나요 누구 누구 얘기에요 돌잔치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장우영씨 뮤직비디오 촬영을 함께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장우영씨 이렇게 신선한 촬영장에 굉장히 행사장 분위기를 아 행사장에 있는 게 아니고 제 톤이 그런 거예요 자 움직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우영씨 무대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 날씨로에 들어가셨구요 네 자 우리 감독님 박수는 모시겠습니다 박수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감독님의 액션과 함께 이번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자 카메라 파이팅 시작! 와 진짜 뮤비 같아 왜 포기해 보여줄 줄 난 네버룹 우린 모두 다들 조금씩은 갈래 틀리지 않아 우린 어 배런 절대로 네버룹 아 끝났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우리 장우영씨의 촬영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다음 씬은 주우재씨 주우재씨의 촬영이 이어지도록 하겠구요 라노씨도 혹시 모르는 특별출이 있으니깐 장씨만 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촬영이 안될 수도 있다는 점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타이트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누구세요 근데? 저는 관계자구요 문마나 진행을 하는 사람이에요 조진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진행 이 분위기 다 조진행 아니요 노 gods 정세지 예정